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취득세 뭐를 배웠나요? 표준세율 그리고 무겁게 매기는 바다 중과세율까지 끝났네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100페이지까지 했잖아요. 자 우리가 집 하나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에 하나를 취득하면 8% 이런식으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집이 두개가 있었다. 조정대상지역에 하나를 취득하면 12% 그러나 몇주택이상 4주택이상은 지역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로 갔어요? 12%로 갔네요. 자 102페이지 보자고요. 자 유상이 아니라 원인이 뭐다? 원인이 징역. 자 징역입니다. 징역. 자 징역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소개계. 그럼 집이 두채가 있다. 하나를 증여하면 취득세 폭탄 맞죠? 몇 프로? 12% 단 얼마짜리 이상을 증여해야 되나요? 3억 이상. 그래서 102페이지 6번 증여입니다. 시가표준액이 3억 이상. 상속 외의 무상은 증여다. 자 증여가 살 때는 몇 프로로 중고하시겠다? 12%. 그럼 12%를 법조문으로 만들었네요. 자 100분의 40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합니다. 4%. 자 여기에다가 이제 몇 프로를 더해야 12가 되나요? 8% 12%로 가겠다. 그럼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만들었어요?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그럼 이거 몇 배예요? 4배. 그래서 표준세율로 하여. 그래서 4%의 뭐다? 4배니까 8%를 더하라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0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제일 아래 1000분의 40. 4%가 표준세율래. 여기서는 그래서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은 2%잖아요. 2%의 100분의 400은 4배잖아요. 8% 항상 중과 기준세율은 옛날의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 2% 그래서 100분의 400은 4배잖아요. 400을 합한. 4배를 합한. 그럼 2, 4는 8. 8에다가 4를 더하면 12%다. 이렇게 해서 증여도 뭐다? 다주택자가 배우자 직계 좀비속에게 증여할 때는 시가표준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일 때는 12%로 중과세한다. 그 뜻이에요. 자, 오른쪽 꼭대기. 다만 집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가족에게 증여할 때는 제외한다. 그럼 우리가 표준세율 증여가 몇 프로예요? 표준세율 증여 3.5. 그러니까 3.5로 간다. 집 하나 있는 자가 하나를 가족에게 증여하면 3.5. 두 개 이상 가진 자가 하나를 증여하면 요건이 충족되면 뭐다? 12%로 간다라는 뜻이네요. 자, 고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하실 거는 뭐다? 표준세율 끝났고 중과세율 끝났고 이번에는 뭐다? 특례세율. 자, 특례세율은 한쪽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03번에 보면 취득세세율의 특례라고 나왔죠? 그래도 이 특례세율은 1번과 2번으로 나눕니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자, 형식적이다.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은 뭐다? 등기만 하세요.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원칙, 박스, 원칙만 알면 돼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2%를 뺀 세율로 중과를 하겠다. 이 뜻은 뭐다? 취득은 과세를 안 하고 등기만 과세하겠다. 한쪽만. 그럼 표준세율이 뭐예요? 과거의 취득세 표준세율과 옛날의 뭐다? 등록세 표준세율을 합친 거죠? 취득과 등기를 합친 게 표준세율이라고요. 그럼 옛날의 취득세는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2% 2% 빼고 등록만 과세를 하라. 한쪽만. 왜 2% 뺄까요?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라 형식적이니까. 그래서 2% 빼고 등기만 하세요. 등록세 과거에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2% 빼는 거는 7가지가 있다. 자, 넘어가 볼까요? 104쪽. 1번부터 7번까지 나왔네요. 환매등기. 환매가 뭐예요? 내 부동산을 내가 다시 취득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취득하니까 형식적이다. 그 대신 다시 취득할 때 등기는 하세요. 그래서 1번에 보면 환매등기. 개인 간의 환매네요. 그래서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를 어떻게 부과한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자, 환매가 뭐예요?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런데 파는 조건이 뭐다?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취득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형식적이다. 그 대신 등기는 하세요. 이거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왜 2%를 뺄까요? 옛날에 2% 다 납부한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상속. 두 번째는 상속의 상속. 자, 상속. 자,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1가구. 1주택을 상속받습니다. 이 뜻은 뭐다?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농지다? 감면대상 농지. 어떤 농지다? 농민이 받았어. 그럼 이럴 때는 뭐다? 2% 빼라. 2% 빼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등기만 하세요. 상속. 1가구 1주택을 상속받거나 누가 받았다고요? 무주택자가. 그 다음 감면대상 농지. 누가 받았다고요? 농민이. 그럴 때는 2% 빼라. 그리고 등기는 다시 해야죠. 그래야 내 것이 되니까. 자, 그 다음 법인의 합병. A와 B를 합쳐서 C법인으로 탄생을 합니다. A 플러스 B는 C법인. 그럼 C법인은 뭐다? C법인은 등기를 다시 해야죠. 등기만 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다? 공유 합유물의 분할. 그럼 공유물의 분할은 뭐다? 원래 표준세율은 2.3이야. 자, 5대 5. 단순 분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 납부한 거야. 등기는 하라 이거지. 그래서 공유물의 분할은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2.3이고 2.3 그러나 특례세율을 물어볼 때는 2% 납부한 거니까 단순 분할 등기만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5번은 건축물의 이전이다. 자, 이전이죠? 그럼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얘기하네. 가액이 초과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이전했다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단, 가액이 초과되면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그래서 건축물을 동일 대지 안에서 그대로 옮겨요. 그대로 옮기면 뭐다? 형식적이죠? 그 대신 등기는 다시 하라. 어떻게?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그러나 가액이 초과되는 경우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초과되면 표준세율로 과세하고 자, 그 다음 6번 민법 제83조 이혼등을 얘기한다. 재산분할 자, 재산분할은 뭐다?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가진 거죠? 2% 빼고 등기는 하라 이거지. 그 다음 7번은 뭐다? 임목 원목 생산을 위한 임목도 이럴 때는 임목법에서 등기는 다시 하라.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뭐다? 2% 빼고 등기만 하는 거예요. 등기만 한쪽만 왜 2% 뺀다? 2% 납부 한 거니까 1번 환매등기 옛날에 2% 냈잖아요. 건축물 2번 2번 2번은 뭐다? 상속 부모님이 2% 낸 거야. 그 대신 등기만 하라. 자, 법인의 합병도 옛날 법인 다 2% 냈죠? 그러나 새로운 법인 명의로 등기만 하라. 그 다음 공유물의 분할도 2% 낸 거예요. 옛날에 2% 내고 등기는 안 한 거 등기하세요. 자, 그 다음 건축물의 이전도 건축물 옛날에 2% 냈죠? 이전하면 이전하면 등기는 다시 하라. 자, 그 다음 재산 분할도 옛날 부부가 2% 냈죠? 등기는 다시 하라.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7번까지는 2% 빼고 뭐만 하는 거다? 등기만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런다? 표준세율에서 2% 뺀다. 그러니까 시험은 2%라고 안 나와요.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자, 그 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두 번째는 간주취득 등 세율의 특례다. 그래서 2번은 뭐다? 이거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는 게 아니라 2에는 2%만 과세한다. 옛날에 취득세만 과세하라. 등기는 과세하지 말아라. 이유는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간주취득. 그래서 보시면 원칙만 알면 돼요. 2%만 2%를 6글자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세율. 그래서 1번부터 쭉 많잖아요. 1번 개수. 자 개수했잖아요. 개수. 자 개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근데 면적 증가에 속으면 안 돼요. 면적 증가는 중축이에요. 면적 증가는 중축. 표준세율로 과세한다. 2.8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2%. 그래서 1번에 보시면 과로가 나왔잖아요. 면적 증가는 제외한다. 그럼 무슨 세율로 과세한다. 표준세율. 원시로 봐서 2.8 자 그다음 2번 2번은 뭐다. 종류변경 지목변경 가액 증가 2%만 과세하세요. 자 그다음 3번은 무슨 주주 과점주주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묶어서 무슨 취득이다. 간주 취득은 취득으로 본다. 2% 자 그다음 두 가지만 더 하면 돼요. 쭉 내려와서 8번 8번에 2번 무덤 무덤 묘지도 2%만 2%만 등기는 조상보 목적임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3번은 임시건축물인데 1년까지는 비과세예요. 1년을 초과하는 취득으로 본다. 2% 임시는 등기할 수 없죠. 등기는 과세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왼쪽은 2% 뺀다. 왜 2% 빼는 거예요? 과거에 2% 납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 오른쪽은 2%만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취득이니까 2%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므로 취득세에서 등기는 과세를 안합니다. 자 그래서 104, 105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104쪽 제가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1번부터 7번 환상적으로 환상 3번 환상적으로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이혼할 때 입도 아프고 목도 아팠지 입목 유치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환상적으로 환상이잖아 법인을 납병하여 공유물을 분할한 후 건축물을 이전시키니 이혼당했다 재산분할 왜 이혼당했나요? 2% 부족해서 뺀다. 그 다음 오른쪽은 2%짜리는 간주 취득 등 묘지 무덤 1년 초과 임시건축물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힘든 법은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네요. 자 넘어가 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그 대표 예제가 있죠? 그죠? 이거를 꼭 한번 풀어보시면서 실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7페이지 자 다시 또 중과세율이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서 중과세율은 뭐다? 주택 다 주택 다 중과세율 배웠죠? 자 지금은 전반적인 거 107쪽 자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율 중과세율 중과세율이에요. 중과세율이다. 그럼 박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치성 별 딱 붙이고요. 두 번째는 과멸억제권 과멸억제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사치성 재산이나 과멸억제권은 여러분들이 큰 틀만 아시면 돼요. 굉장히 이해도 복잡해요. 자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보다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사치성 재산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치성 재산의 뭐를 알아야 돼요? 종류 별장 골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다섯 개예요. 일명 별 골 고고고 쓰리고네요. 딱 보니까 어떤 재산이에요? 토지건축물 부동산 멋 빼고 고급 선박 빼고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사치풍조 억제를 위해서 취득세를 중과하겠다. 그다 박스의 첫 번째 그럼 표준세율보다 많이 걷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몇 프로를 더하겠다? 8% 8% 8% 8%예요. 그럼 시험은 8%라고 안 나와요. 8%를 법조문으로 풀어야죠. 그래서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다? 8%를 중과 기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몇 배? 4배를 합하겠다. 중과 기준세율은 2% 2%의 4배니까 8%죠? 그래서 시험은 고급스럽게 4배로 안 나와 분수로 나와요. 4배를 뭐라 그런다? 100분의 400 4배 그래서 8%를 어떻게 풀었어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 4배는 100분의 400 그래서 사치성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기준이 뭐하다? 4배야. 4배는 뭐의 4배?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더하겠다. 몇 전시 취득 표준세율이 2.8이야. 그럼 신축한 게 별장이 되면 중과한다. 몇 프로로? 2.8에 8을 더하면 몇 프로? 10.8로 세금 폭탄 매기겠다. 그 뜻이에요. 자 사치성 재산을 뭐였다?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받으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다? 3.5 3.5잖아. 그럼 8%를 더하면 8은 공통이죠? 더하면 11.5 이렇게 중과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세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증여받으면 나야나 3.5잖아. 비영리는 2.8이고 그래도 표준세율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사치가 되면 8을 더하면 전체 중과세율이 나온다. 그래서 밑에 기본서 보면 사치성 나와있죠? 나와있잖아. 5개 별장 골프장 공오락장 고급선바 고급주택 어떻게 중과하겠다? 표준세율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4배 그래서 박스가 정리되어 있죠? 밑에 표준세율의 8%를 더한다. 그래서 8%를 법조문으로 어떻게 풀었나요? 중과 기준세율의 4배 100분의 4배 그런데 4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4배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작은 108페이지 용어정리 별장 별장은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다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거시설이 돼있잖아요. 근데 항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어쩌다 한번 휘양 피서 놀이 등으로 되면은 주택이 별장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4배로 중과하겠다. 제목만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 2번 골프장 자 골프장 임목을 포함해요. 옆에 나무들도 포함해서 사치성이 된다. 이거는 회원제 골프장이에요. 비싼 거 회원제 골프장 자 그 다음 3번 오른쪽 고급 오락장 1번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이런게 고급 오락장 4배로 중과하겠다. 자 근데 거기에서 중간에 보면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어요. 그럼 4배로 중과하죠. 근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중과를 안 하겠다. 항상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죠. 그러니까 고급 오락장을 취득하면 원칙이 뭐다? 표준세율에 4배를 더한다. 며칠 이내?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9개월이고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할 때는 보다 중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제외한다. 그리고 4번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와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울타리 등이 없어서 지방서에서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20배 하면 틀려요. 10배 연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원래 10배 10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고급 선박 자, 고급 선박은 금액 갖고 따지죠? 그리고 뭐다? 피염무용 비차가 들어가야 돼요. 차가요. 요트 같은 거 자, 시가표준액이 얼마 넘어갈 때 고급 선박이다? 3억 초과 일명 선박 그럼 한강 유람선은 한강 유람선은 고급 선박이다? 아니다. 아니다. 영업용은 비 업무용 자가용 3억 초과 쌈박 자, 그 다음 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고급 주택 이거는 반드시 범위까지 기억을 해야 돼요.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개정법이라고요. 개정된 게 있다. 자, 그래서 5번은 고급 주택이에요. 그 박스 고급 주택의 범위 자, 우리가 고급 주택은 범위를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주택을 뭐와 뭘로 나눈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나눈다. 그래서 단독 주택은 고급 주택이 되는 사례가 네 가지 경우가 있고 공동 주택은 고급 주택이 되는 사례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라도 범요건이 충족되면 고급 주택이 돼서 취득세를 네 배로 중과한다. 자, 그럼 박스 첫 번째는 건물보다 연면적 조건 두 번째는 대지 면적 조건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시설 시설 기준 그리고 공동 주택은 전용 면적 전용 면적 기준이에요. 요렇게 자, 연면적 몇 제곱미터가 초과해야 된다? 331 앤드 건축물 가액이 9천 앤드 주택 가액이 얼마? 6억 초과 이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다가 법이 통과돼서 연말에 통과돼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관없다. 그리고 6억이 아니라 법이 9억으로 바뀌었어요. 주택가격이 많이들 상상했죠. 그죠? 그래서 주택가격 6억은 너무 금액이 작다 이거지. 천실화시켰어요. 그리고 9억이 넘어가는 거는 건물가격이 다 9천만원 넘어가더라. 이거를 삭제를 시켰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다? 두 가지 요건만 충족 충족되면 뭐다? 고급주택이다. 331 초과 앤드 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에요. 단독은 단독주택가격이죠. 개별주택가액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갖고 다져요. 그래서 주택가격은 건물 플러스 토지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여섯 글자로 개별주택가액 그래서 이 9억은 절대로 실제 취득가액에 속지 말자.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시가표준액 여섯 글자로 개별주택가액 그래서 이게 삭제됐어요. 다 9천 넘어가니까 두 가지 요건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9천을 X 6억을 얼마로 고쳐야 된다? 9억 초과 자 그 다음 여기에 충족이 안되면 이제 대지면적 662 초과 역시 9천 삭제 역시 얼마로 수정해야 된다? 6억이 아니라 9억 초과 두 가지가 동시 충족되면 고급주택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일반주택 중과를 안 하겠죠? 둘 다 동시 충족 자 그럼 여기에 충족이 안되면 시설 그래서 단독주택에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 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적재하중 200km 이하는 제외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는 역시 뭐다? 뭐를 따진다 거기에 나와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나와 있죠? 건축물 가격 역시 안 따져 근데 이제 얼마만 따진다? 9억 초과만 따지는 거예요 9억 초과만 그래도 9천은 없어졌다구요 자 그 다음 시설기준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칼레이터 또는 6, 7 이상 수영장은 무조건 사치다 그래서 뭐라고 찍혀 있어요? 가액과 무관 아무것도 안 따진다 단독주택에 에스칼레이터 에스칼레이터 단독주택에 6, 7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무조건 사치이다 금액과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주택은 넷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고급주택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 무조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개정법이므로 그래서 9천과 6억이 개정됐다 9천은 삭제 다 9천 넘어가니까 6억이 들어가는 거는 9억 초과로 법이 바뀌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공동주택 자 공동주택은 보다 1구의 건물의 연면적 과로 공유면적 제외하면 전용면적 갖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용면적이 245초과 그 다음 9천 없어요 반드시 뭘로 고쳐야 돼요 9억 초과 자 그 다음 거기 과로 뭐가 나왔다 복충령 계단 등이 있는 복충령은 274초과 이거 하고 9억 초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충령 위에 거는 단척령이 되겠죠 자 구분 잘하세요 첫 번째 6억 초과가 9억으로 바뀌었다 단 에스칼레이더는 9억이 들어가면 틀려요 금액을 안 따진다 그리고 9천은 삭제됐어요 다 9천 넘어가니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4가지잖아 연면적 대지면적 단측령 전용면적 복층령 전용면적 여기에다가 9억만 붙이면 된다 단 에스칼레이터는 제외합니다 숫자 4개 4개 자 연하면 어떤 연이 기억난다 삼삼한 연 연하면 삼삼만 연이야 그래서 삼삼만 연 만나서 땅이잖아 땅 팔아서 두 배 벌었어 두 배 벌었어 두 배 벌어서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오네요 이사오네요 이사오는 날을 뭐라 그래요 이사철 7 이렇게 숫자 연 삼삼만 연 만나서 땅 팔아서 두 배 벌고 단독에서 아파트로 이사오네요 이사오 이사철 복도만 하여 복층령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뭐다 특례세율 2% 빼는 거 2%만 과세하는 거 그리고 사치성재산 중과세한다 표준세율의 몇 배를 더한다 4배를 합한다 4배는 뭐의 4배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4돈이 8촌이 4채성재산을 취득하면 누구 배가 아파 4배 잠시 쉬었다 고맙습니다